그래서 개통이 발전기가 있고 변화기가 있고 선로가 있습니다 여기 K3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2분의 1 사이클의 고장 전류 I2-K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회전기 감세 개수를 꼽였습니다 발전기는 회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회전기 감세 개수를 꼽였다 그러면 이 회전기 감세 개수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IC 규격에서 이러한 계산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 미니면입니다 최소 지연 동작 시간이 0.02초입니다 0.02초에 주어진 계산식 그 다음에 0.05에 주어진 계산식 0.1초에 주어진 계산식 0.25초에 주어진 계산식 즉 개정기 딜레이 타임과 차단기 차단시간의 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단시간에 대한 계산식은 조금씩 다 틀리죠 각각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차단시간이 여기에 표시된 시간 안에 맞지 않다 이 사이에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시간이 0.1초와 0.25초 이 사이에 있다고 하면 0.1초의 값에 해당하는 회전기 감세 개수를 계산을 하고 0.25초에 해당하는 회전기 감세 개수를 계산을 해서 직선 보관법으로 그 차단시간에 해당하는 회전기 감세 개수 값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 전동기 감세 개수 Q에 대한 적용입니다 비동기 전동기에 대한 감세 개수 이러한 경우 발전기에서 기어 전류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휘다이에서 기어 전류가 공급이 되고 유도 전동기에서 기어 전류가 공급이 될 때 이때 비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인 경우에는 2분의 1 사이클 값에다가 회전기 감세 개수를 꼽았죠 회전기니까 유도 전동기니까 그 다음에 비동기 전동기 감세 개수를 추가적으로 꼽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전동기 감세 개수는 비동기 전동기 감세 개수도 규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시간별로 차단시간 앞가지기하고 똑같죠 차단기의 차단시간별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시간이 여기에 주어진 시간과 맞지 않고 중간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각각을 위에 것과 밑에 것을 계산을 해서 직선 보관법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란스 보증 개수입니다 임피란스 보증 개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변압기에 적용하는 임피란스 보증 개수 발전기에 적용하는 발전기 임피란스 보증 개수 그 다음에 발전 유닛에 적용하는 보증 개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임피란스 보증 개수는 왜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임피란스 보증 개수는 전압 조정이 가능한 기기에 적용하는 보증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변압기인 경우에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해서 차단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변압기의 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변압기 탭을 조정을 하면 임피란스가 개통 전체에 변화합니다 그러면 그때 임피란스를 다시 계산을 해서 차단기의 적용 여무를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IC60909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전압 조정이 가능한 기기들은 임피란스 조정 가능한 양만큼 미리 계산에 적용을 해서 발전기의 차단 용량, 투입 용량, 전력기기들의 기계적 강도, 열적 강도, 보호 계정기 증정을 하는데 미리 보증을 해서 사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임피란스 보증 개수는 RT 플러스 JXT가 변압기의 임피란스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란스 여기에다가 KT라고 하는 변압기 임피란스 보증 개수는 이렇게 규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규격에서 주어지는 계산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임피란스 보증 개수입니다 동기발전기도 전압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압을 조정할 때마다 임피란스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임피란스를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의 임피란스는 RG 플러스 JX2-D 초기 직축 과도 리액션스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KG라고 하는 발전기 임피란스 보증 개수를 규격에서 주어진 계산식에서 계산해서 적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 유닛에 대한 임피란스 보증 개수입니다 발전 유닛은 발전기와 변압기가 한 개의 세트화된 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유닛은 보아시탭 절환 장치가 있는 발전 유닛이 있고 보아시탭 절환 장치가 없는 발전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아시탭 절환 장치가 있는 발전 유닛이 있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임피란스는 임피란스는 이게 갈로 안에가 발전기의 임피란스입니다 발전기의 임피란스 거기다가 KS를 꼽았죠 KS는 보아시탭 절환 장치가 있는 발전 유닛의 임피란스 보증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QGIC에서 주어진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로 안에는 발전 유닛의 임피란스인데 GG는 이 발전기의 저압척 임피란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THV는 고압척에서 본 발전기의 임피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은 K3에서 나왔죠 그럼 이 지점에서 본 임피란스는 고장 지점이 고압이니까 고압척이니까 고압척 임피란스로 저압척 임피란스를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R은 환산 개수다 그래서 환산 개수는 전압B가 되겠습니다 그 저압분에 고압이 TR이다 이것을 발전기의 임피란스에다가 곱함으로 해서 저압척 발전기의 임피란스가 고압척 발전기의 임피란스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탭 전환장치가 없는 발전 유닛의 임피란스 보정 개수입니다 발전기의 임피란스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아까 얘기하는 KS였습니다 이번에는 KS0다 이거죠 그래서 보아시 탭 전환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피란스 보정 개수의 계산식을 교육에서는 달리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식으로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보아시 탭 전환장치가 없는 발전 유닛의 임피란스 보정 개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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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